오늘은 2020년 3월 3일 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5분 이구요 현재 한 팀이 있습니다 학생 때 자주 왔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 거의 10년 된 것 같네요 10년 만에 와서 성인이 되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52분 입니다 지금 방금 한 팀이 더 오셔 가지고 두 팀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10분 입니다 지금 한 팀이 나갔고 지금 한 팀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 12시 45분 입니다 지금 한 팀이 남아 있는 상태 구요 더 손님이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은 1시 33분 입니다 현재 한 팀이 남아 있구요 어 손님이 안 오신다면 이걸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 1시 43분 인데요 지금 방금 젊은 한 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3시가 넘어서 마무리 가 될 것 같네요 영상은 이것으로 종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